네, 다음 16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연속된 표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16번은 표문제라긴 좀 애매해요. 뭐, 계산할 게 없어. 그냥 나와 있는 것만 잘 읽으면 돼. 근데 오답률 2위를 찍은 거는 이런 유형을 아마 처음 봤기 때문일 거야. 왜냐하면, 부모 자녀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네 실제 계층이 무엇인지와 네가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인식하는지. 바로 계층 인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계층 인식의 개념이 무엇이다? 내가 느끼기에 내가 어떤 계층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만 예시로 가볼게. 갑국에서는 실제 상층,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실제 상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야. 근데 25%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10명은 나는 중층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 상층인데 그중에 5분의 1이나 되는 이 5명은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하층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는 상층인데. 그것만 잡으면 정말 별거 아닌 문제였어. 자, 그럼 1, 2번 선지는 한 번에 처리가 되는데요. 자, 사회통합의 불리한 계층 구조인지. 그 다음은 피라미드, 다이아몬드 중 어떤 계층 구조인지. 이건 생각을 봐야겠니? 실제 계층을 봐야겠니? 당연히 실제를 봐야죠. 오른쪽을 볼 거 없이, Y축을 보면 X축을 볼 거 없이. 즉, 각국의 계층 구조는 2, 3, 5다. 피라미드네. 하면 틀리는 거죠.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실제 계층은 모래시계인 거야. 그리고 을국의 실제 계층은 다이아몬드지. 따라서 을국이 사회통합에 훨씬 유리했던 거고. 모래시계는 최악이잖아. 중산층이 무너져서. 그리고 갑국은 피라미드가 아니고 모래시계였던 거예요. 다음, 실제 계층과 주관적 계층 인식이 불일치한데. 이건 우리가 계층이동 문제에서 너무 많이 연습했던 거다. 이만큼 일치하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불일치하겠지. 일치가 50이니까 불일치 50이고. 을국은 마찬가지로 이만큼 일치가 60이니까 불일치가 40이겠지. 따라서 불일치하는 비율, 갑국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갑국 보다 을국이 크다. 거꾸로 쓰여서 틀렸고. 다음, 4번. 갑국에서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했대. 인식. 20%. 그 다음, 을국에서 실제 상층이래. 실제 상층 20%. 아, 똑같구나. 조심했어요, 여러분. 똑같지. 무엇이? 퍼센트 값. 근데 각각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비율이 같다는 말지만 수는 같은지 안 같은지 알 수가 없어. 전체 인구를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틀렸다, 그 말이죠. 다 틀렸으니까 얘가 정답인가 봐. 값을 모두 실제 계층 대비, 실제 계층과 주관적 계층 인식이 일치하는 사람의 비율. 자, 대비가 나왔다. 대비 앞이 항상 분모 내지 기준점이 되죠. 자, 그럼 실제 계층 대비래. Y축을 보라, 그 말이야. 갑국은 실제 계층 대비 각 계층에 일치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상층은 25분의 10, 중층은 15분의 5, 하층은 60분의 40, 얘가 제일 커. 이렇게 차리라,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을국도 실제 계층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층 인식과 일치하는 비율. 20분의 10, 60분의 35, 20분의 15, 하층이 제일 크죠. 모두 다 하층이 제일 크다라는 결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4, 6, 6, 6, 7, 6, 8, 7, 8, 9, 9, 9, 9, 9.